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주작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이게 또 글올린지 한 30분 만에 도망간 걸로 봐서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더 무서운 쓴이가 있다는 거죠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우리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명절이니까 그냥 무조건 시댁에 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어이고 역시 시자구만. 어? 아이 뭐야 이거. 이 아줌마 쳐 돌았나. 원제 저희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명절에 시댁을 오래요. 남편이랑 같이 볼 생각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워낙 고혈에 걸려서 남편이랑 같이 급하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. 이때가 2월 6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어찌어찌 진정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이 열이 잘 안 내려가고 아니 설령 열이 내려가도 마찬가지죠. 혹시나 모를 그 뭐야 독감약 부작용 때문에 속쓰림 같은 거 그런 이상 증상이 있을까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의사도 최소 1, 2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으라 했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번 설 시댁 방문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. 맞잖아요. 그런데 남편이 아니 왜 이런 걸로 거길 못 가는 거야?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엄청 강하게 따지더라고요. 뭐 남편 말로는 당일로 갔다 올 거다. 반나절만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애 좀 돌보고 있어라. 그게 그렇게 어렵냐? 이러더라고요.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요. 명절때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라서 이번은 저희 설... 아니... 저희는 이번 설에도 안 갈 예정이고요. 지금까지 늘 시댁에만 갔었어요. 명절때마다. 아니 여러분 부모에게 아이를 돌보는 게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명절 중에 하루를 저랑 아이만 두고 자기 혼자 본가에 왔다갔다 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독박 육아를 시키는 남편이 여러분들은 어때 보여요? 지금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? 댓글 1번 남편이랑 같이 본다고? 야 남편아 네 마누라 미쳤다. 이혼 안 할 거면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하라고? 어? 다른 병원 아니다. 반드시 꼭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돼? 아니 미친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 잠깐 다녀오겠다는데 왜 이러세요? 제목 진짜 그지같이 썼네 진짜 어우... 3번 어?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남편 혼자 가는 거네? 그것도 잠시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는 건데 이 아줌마 왜 이래? 그리고요 제목 좀 똑바로 써요 이 미친 아줌마야 4번 아이씨 나는 또 다같이 간다는 건 줄 알았잖아 아니 남편만 혼자 그것도 겨우 반나절이야 에라이씨 아니 쓴이 너 애 혼자 반나절도 못 보냐? 엄마 맞아? 80이 넘는 늙은 할머니도 그 정도로 혼자 돌보겠다 이씨 요즘 젊은 엄마들 혹시 다 일어나요? 애 혼자 보면 나 큰일 나고 누가 죽고 그래? 독박 육아 어이씨고 5번 아니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그 반나절도 혼자 못 본다 그래요? 남편을 네 뜻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빡치는 거야?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님 자식 그렇게 귀하면 남편을 귀하게 키운 남편 부모님 입장도 좀 헤아려야지 명절에 자식 얼굴도 못 보게 하는 쓴이라니 당신 성격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휴 그래요 이혼 당하겠네 6번 혼자 반나절 다녀오겠다는 건데 뭐 독박 육아? 이거 주작 아니고 진짜요? 야 7번 님아 당장 제목 바꾸세요 나는 또 아픈 아이까지 데리고 무조건 시댁에 오라는 건 줄 알았네 남편 혼자 그것도 반나절만 잠깐 다녀오겠다는데 그걸 못 가게 해요? 왜 꼬장질이야? 아 진짜 걔 못돼 처먹었네 8번 아니 이런 미친 여자 독박 육아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글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아래는 원본 지킴이 댓글입니다 원본 지킴이 님 고마워요 야 진짜 골 때리는 여자다 헐 헐 글 삭티를 하다니 주작이 아니었다는 거 아뇨 남편이랑 같이 본다고 했지만 뭐 당연히 안 보여줬겠지 3번 왜 원본 지킴이를 했나 했더니 제목 미쳤구나 진짜 와 본문글 안 읽었으면 시자라고 쌍욕할 뻔했네 그나저나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지킴이 님 고마워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슨이가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원지 아기가 울면 나쁜 짓이라고 말하는 시댁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아기가 울면 무조건 나쁜 짓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터지겠어요 아가가 울면 아기한테 하는 말이 울지 마라 꽁꽁이 왜 우냐 울지 마라 우는 건 나쁜 거다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기는 그게 언제든 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이 세상에 울지 않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도 계속 울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해요 특히 아기가 많이 울면 막 이놈 울지 마라 꽁꽁이 이놈 하 진짜 그래요 옛날 당신이 아기를 키울 때 울지 마라 뚝 해라 이러면서 살았던 거야 저도 알겠고 이해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세상이 완전히 다르고 또 그게 누구든 마음 터놓고 어? 울 때가 종종 필요한 거잖아요 하 근데 이 할머니는 애랑 어른이랑 똑같이 취급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8살이 된 저희 아기가 엄마 나는 울면 안 돼 속상해도 울면 안 돼 우는 건 나쁜 거야 할머니가 나쁘다고 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가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썩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당신이 뭐라고 할 때마다 저도 뭐라 했었고 또 말린다고 열심히 말렸는데요 안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데 현재 이 상황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봐요 남편은 저한테 오버하지 말라는데 진짜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댓글 1번 예? 아니 8개월이 아니고 8살 8살 아가라고요? 이야 씨 본문 아래에 8살이라는 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담임 될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지옥길이네 이야 정말 불쌍하다 2번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혹시 아이가 자폐나 지적장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? 어? 2번 8살이 때 쓰고 우는 거 나쁜 짓 맞아요 이 아줌마야 와 8살 아가라고 해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3번 아니 근데 8살짜리가 뭐 그렇게 울릴 일이 많아서 자기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요? 얼마나 쳐 징징대는 거야 네가 만약 우쭈쭈 우쭈쭈 하고 있죠? 안 봐도 뻔해요 4번 뭐? 8살짜리가 아가라고? 혹시 뭐 자폐증 앓고 있는 거 아뇨 이거? 너 뭐야? 혹시 아가동산 교주냐? 6번 세상에 8살짜리 애한테 아기 아가라고 이 옆에 내가 쳐돌았구나 진짜 그리고 가끔 보는 할머니 앞에서 울 일이 도대체 뭔데요? 쓴이 자식 징징이인 거 같은데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짜증난다 7번 쓴이 아들 맘이죠? 아들 맘들이 그래 결국 다 C자가 되더라고 님도 혹시 인스타에 뭐 내 남자 이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미친 나는 또 진짜 애기인 줄 알았잖아 8살이라고? 그럼 이제 초딩이라는 거 아뇨 아 물론 애들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이 정도 되면 울지 않고 자기 감정 정확히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한테 엄마니까 네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울지 않으면서 징징대지 않으면서 어른들한테 말을 하는 연습을 좀 시키고 해요 애를 바보로 키울 거야 뭐요 9번 8살이 이러는 거 솔직히 지능부터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어? 10번 끌깔깔 우리 아들도 8살인데 8살짜리한테 아가라니? 허 쓰니 너무 웃겨요 그래요 한 5살 정도만 됐다 해도 그르르니 하겠는데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가라니? 와 혹시 젖도 물리고 그래요? 그럼 뭐 아가인 거 인정? 혹시 다른 아기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 아우 소름돋아 아니 그래 뭐 부모가 자식한테 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죠 뭐 90 넘은 노모가 70 다 된 아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사자들 둘만 있을 때 서로의 서로가 아니고 둘이 있을 때 엄마가 아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가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몇 달 작년이었을 거예요 어떤 쓴이가 글을 올렸는데 강아지가 진료를 보다가 어떻게 사고로 죽었나 봅니다 그럼 보통 글 제목에 우리 강아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부터 우리 공주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글 내용도 마찬가지 강아지 개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우리 아이 공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사고로 애를 죽였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야 본인은 자기 새끼라 생각하고 공주라 부르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두 번째는 진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